최근에 김옥주라고 하는 이 모란봉 악단의 메인 가수를 김정은이가 발탁해가지고 딱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도 보다시피 거의 뭐 이 김옥주를 끌어안다시피 지금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지금 좋아한다는 그런 표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김정은 스타일이 과거의 김정일에 비해서 김정일은 숨겨놓고 몰래 몰래 하지만 김정은은 대놓고 그냥 내가 왕인데 뭐 어쩔 때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대놓고 김옥주는 김정은의 여자로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꽂힌 최근에 꽂힌 김정은이 여자 구시보다가 떡을 먹는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지금 김정은이 사실은 니춘이를 부추겨 세우면서 그의 공로를 칭찬한다고 하면서 그의 집을 방문했는데 실제 목적은 떡밥에도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니춘이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로 이 니춘이의 선녀딸 아직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선녀딸에게 지금 김정은 또 꽂혔습니다. 마지막으로.